자 여러분들 오늘 첫번째 게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대1 투혼 입 털면서 발릴 고슴안방 돌아봤습니다. 전적이예요. 잘 됐습니다. 상대 아이디가 안진 마인드네요. 자 여러분들 오늘 첫번째 게임 들어갑니다. 어 패가 너무 많네 진짜로. 하하하하하하 진짜네 하하하하하하 자 상대로 전적은 한번 볼까요? 7승 2패이네요. 오우. 7승 2패이네요. 조금 지려버릴 것 같네요. 그죠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가? 하하하하 그러다 발립니다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도또? 어? 어? 스웽크님 슈퍼 세팅 5,900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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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똘나토냐토 예? 예? 어? 조금..어.. 줄여버리나요? 어? 영아 영아 영아들 예? 어? 어? 똘나토냐토 똘나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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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? 어? 나아? 파마 감사하는거에요. 파마가 세긴하죠. 맞죠 여러분들? 어? 아이고 크렉클렉키스 5,900간동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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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리고요. 똘나토나토나토르 뭐하세요? 예? 아니.. 예? 좀 더 터시죠? 예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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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 어쩜 하니? 예? 잔단히 지어버릴 것도 안되는 것도 아픈데 어디 안하소? 어? 조금 어? 어? 마시가 조금 어? 어? 달 것 같은 더 어쩜 하니? 하하하하 실력처 안되는 사람한테 달리니까 기분이 좀 그래요? 그러세요? 어? 영아들여구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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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영아들 어? 조금 어? 쌀 것 같은데 어장들 어? 조금 어? 쇼트간다라고 오늘 첫번째 게임부터 극산이 조금 나오고 있는 이 분위기는 여러분들 너무 뭡니까? 뭐예요? 그러면서 싹에 골라가지고 다송도 살짝 골라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뭐 히드라밖에 없죠? 히드라 깔짝깔짝 되는 것 밖에 어? 어? 히드라 어? 짤짝이 밖에 없네요 어? 어? 단단히 흥분받이나요? 뭐 당연한 거구요 그죠? 부순 자체가 어? 그죠? 아멘으로 갑니다 감사드릴게요 고생선이 죽어요 뭐하실까나 뭐하실까나 자 게이터를 4개까지 올려주세요 쇠리만 자 그러면서 아이고 쉽다 아이고 쉽다 유지하다 가요 오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놀랍랍랍랍랍랍랍 야구 우샤지는 조금 말아줘야겠죠 그죠 형들 어떻게든 하나 더 막아줄게요 아이고야 아이고 아프다 아프리카 정순이다 바로 방어 피워줍니다 거룩됐어요 온순해지셨네요 양이세요? 네? 감사드릴게요 형아주 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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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랍... 자 naar 두께요 오유 파이팅입니다 그 정도에 들어갈게요 말 말 말 말 하면서 털린 사람만 이라면서요 방제가 예? 아니 나 방제 들어가 여러분들 아일나 방제 들어가보니까 이만가 왜입합니까 지방 다가리 이럴로 이거 맞습니다 우리는 영아들 이거 많냐구 누가 말 좀 했냐? 조금 아파보이는데요? 이거 맞냐? 이거 맞냐? 해체 날라갑니다 해체 날라가요 은근하지 마세요 야초야초 도망갑니다 전면 쪽 보세요 해체 날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겸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들어와 그래 난 럭키토스다 어쩌다 어쩌다 그래 전판이 운이었다면 이번판은 내가 보기좋게 발리겠구만 과연 그럴까? 과연 포토로시 또 가기위해서 포진오브를 할까? 무엇을 할까? 이말이야 오케이 들어갈게 막아봐 신뢰자라는 겁니다 맞나요 여러분들? 전반에 보기좋게 이겼는데 이번엔 개톨 이겨야지 아닙니까 여러분들? 또 운 좋게 또 뭐 워로그로 뭐 포토로시로 이겼다가 오만삭도 말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들어간다 어 어 정아 정아 정아들 하아이 야일라야일라 야일라리 똥야루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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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잉 아잉 어잉 어잉 와라와라와라와라아 휴우 으으으으으 어허 장아키 이블드 rien 귀엽네 약을 едва ially 팔아봤습니다 감사드릴게요 장아키 약 público 먹기 이 Cancer 다cktALL enn 아우 여가득 뭐 zob 어,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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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아, 영어 어 조금 어 마시가 조금 어 갈 것 같은데 저흥 냥 고금 어 당당히 질어버릴 것 같은데요 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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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뚜 뚜뚜또 에미나이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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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냥냥이 조금 쌀 것 같다구여 정도 길이지는 마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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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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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뭐하세요? 여러분들 이 양반이 왜이랍니까? 아니 이 양반 방귀 뀝입니까? 혹시 방귀 뀌세요? 뭐하세요? 아니 이 양반 정말 왜이러는지 나 짜장아 오랫동안 오오랫동안 아냐희냐희냐희냐희냐 성노라도 아냐희냐희냐희냐희냐희냐희냐희라도 그리고 이거는 한장 먹어주세요 라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일로 어 조금 딸것같자 요요요 요요 요요 요 Yット 말 노비노비 노비노비 노비노피 노비노비 노비노피 노비노피 아미냥이 나희냥 애 어, 조금 살 거 같은데? 아니 이 양반 뭐, 뭐 이거는 조금 아니지? 여기다랄 차 조금 간단히 기라버릴 수는Brush 랄 하17 어? 저저저저 정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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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막다 누세 누세 얹라옷 니가 막다 누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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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얹라옷 어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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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손을 그냥 단단히 그냥 넘어 버리니까 옹라옷 오 조금 싼 거 샀다고요? 정글 손 넘어 가고요 어떡하실 거냐구요 대답 좀요 주방 짜자 리롤롤 우리 집을 모으세요. 잘하시네요. 정말 잘하네. 미안. 온 집 모으세요. 감사드립니다. 소울 라이로우. 송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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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건 귀여운데 조금 싱거가지고. 그러면 또 안되잖아. 나그러니까. 아이고 싱겁다. 아이고 싱겁다.. 알겠다. 알았다. 알았다 알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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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 우음. 혼내주러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혼내다. 상대선 여러분들 7승 1패에서 입을 털었는데요. 7승 3패가 되었습니다. 조금 거칠어지고 있어요. 상당히 거칠어진 친구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을 안 뜨시네? 봐도 다시죠? 아 이놈아가 입 털어서 내 상대가 아니구나 하는거죠 아하 잘한다 봄 땡큐 질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께요 형아들 본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리로 쓱 해처리 러시아나 하는거 아닌가? 또 사람 놀랬고게 오버구네 이 양반이 돌 때리네 이거 야 이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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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야수 이 양반이 또 여기서 와 이렇게 하는 양반이 어디서 본거 있어가지고 우리가 와그라는데 많은게 뭐 이렇게 쉽다 쉽다 그량으로 이기면 뭐 있어보이나? 뭐 있어보이나? 여러분들 우리가? 어? 여러분들 이거 뭐 될일이야 이게? 어? 아니 이거 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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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이 높이도 뽕야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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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뽕뚜 뽕 아니 뭐 이게가지고 뭐 있어보이나? 야구아 뭐 와이크하는데? 어? 이렇게 하면 뭐 있어보여 어? 어? 그냐그냐그냐기야 뚜리야수 이 과자는 그냥 승인구 1패일 뿐이야 이 친구야 어? 있어보이? 그렇게 얘기하면? 예? 아니 이거 많나? 가스로시 말이오 가스로시 그냥 싸대기 맞으세요 그냥 보러 자꾸 물어봅니까 그냥 싸대기 왕물이 맞으세요 오 쉐이클럽애너 게랄 게랄 보니까요 라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일로 한 대로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릴게요 아이고 싱겁다 아이고 싱겁다 이지하다 심플하다 귀엽다 아니요 이 양반 이거 이거 뭐 아이카미꺼 시방딱까 릴랄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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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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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랄뚜 으냐 으냐 뚜랄뚜 으냐 으냐 뚜랄뚜 뭐하세요? 네? 아니 으냐 으냐 뚜랄뚜 아니 뭐하이럽니까 아니 이거 뭐 맞쌍 플레이입니까? 거기로 쪼끈다 감사하고 드릴께요 정글 이거 뭐 그냥 뭐 저글링 바로비고 뭐 럭키펀치 좀 매기려는거야 설마? 저글링 럭키펀치? 예? 손을 그냥 단단히 넘어버릴 것 같은데요 정글 이것도 운이야? 아니 이 양반은 뭐 운이 왜 이렇게 많냐 시방? 뭐 해당이 운이여? 예? 아니 뭐 해당은 운입니까 이 양반은 뭐 시방 따까리 도망갈게요 감사리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똘랏똘랏똘루 똘랏똘랏또 아 운 좋다 운 좋다 운 좋다 당신 운 없다 네 네 조금 빠개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무런 말없이 빚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맞나요? 어? 아니 양반 나간다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여러분 관전하는 친구가 나간 것 같은데요 야 이거 맞아 예? 나 나갈뻔했네 여러분 내가 먼저 정신승리 나갈뻔했네 어 내가 이겼다 하면서 예? 하하하하 관전자가 나가버리네 난 또 빤스런한 줄 예? 조금 추한데 여러분 아닙니까? 어 아니 현시방 따까리 랄루 시작하자 뭐하세요? 야 야 어 아니 조금 마신한 것 같은데 시작하자 그지 여러분들 조금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마지막 세 번째 되니까 여러분 좀 겸손해졌습니다 시작과는 달라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